왜 자꾸 따라와? 사람이 센스가 없네. 아니, 이걸 꼭 내 입으로 말을 해야 돼? 뭐가? 아니, 너 돈 달라고 돈. 복비 17,440원. 17,440원? 잘 들어. 난 무슨 일을 하든 최저임금을 계산해. 받아와서 알겠지만 2021년 최저시급이 8,720원. 4시간 일했으니까 34,880원. 통장은 17,440원. 그쪽 17,440원. 만 원짜리밖에 없는데? 또 다 거슬러 드리지. 자, 2,560원. 이제 끝난 거지? 인테리어도 필요하지 않나? 그것도 최저시급만 받고 해주는데. 뭐 인테리어는 아무나 하는 줄 알아. 나 아까 얘기했잖아. 나 눈 되게 높아. 뭐야? 도배, 미장, 타혜, 온수, 온도랩. 대관? 그럼 하는 걸로 알고 간다. 너무 이상해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